안녕하세요 샤이 여러분들 오늘의 오셨어요 또 손님은 배틀그라운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제일 찐텐으로 재밌게 하는 탑이지 않을까 아 쉽습니다 아 누구냐구요? 어떤데? 자 소개하겠습니다 스트리머 미라클님 반갑습니다 미라클입니다 여사님 집으로 급습을 할 겁니다 아 이거 완전 찐텐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? 그런 찐텐이죠 들어갔을 때 우리 오셨어요 컨텐츠에 또 묘미가 뭐겠어요? 바로 누군지 어 봤구나 챙겨보고 왔네 아 봤죠 과연 여사님은 라클이가 누군지 알아맞힐 수 있을지 약간 이런 스타일로다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괜찮은데 난 지금부터 괜찮아 비주얼로 가겠지 약간 그 구기기... 아아아아아아악 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왜 내가 떨리냐 후우 떨고 있냐? 아 무서웠다 아.. 자 갑니다 주부시독 아니에요? 불이 꺼져있는데 불이 꺼져있는데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안 계신데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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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는 있는데 1층으로 올라가보자 옷이 전기처럼 뜨네 내가 더 깜짝 놀랐어 한 개씩 있는데요? 뭐야? 뭐야? 사고 나는데요? 아니 뭐야! 전화해봐야겠어! 잠깐만 여사님이 지금 막 샌드위치를 우리가 온 사이에 사러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한 5분에서 10분 뒤면 들어오시지 않을까 5분 후 이제 안녕하십니까? 오늘 오셨어요 응 새로운 선생님 오셨거든요 무슨 선생님이신데? 맞춰주셔야죠 자, 두 번의 기회 더 남았습니다. 맞추면 100만 원. 나 못 마시라고 나 맞출 수 없나가지고. 혹시나 이거 유튜브 보시다가 지나쳤을 수도 있겠는데. 너 배우라네. 자, 두 번째 기회 시간 초과. 아! 내 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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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넣을 수 있겠다. 선수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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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이것까지도 선수였어. 됐어, 끝. 자, 맞춰주세요. 맞춰주세요. 자, 떠오르는 들어. 하나, 둘, 셋. 스케이트! 스케이트 땡! 마지막 한 번 기회 남았습니다. 근데 저는 정말 반대는 그런 사람이에요. 등치하고? 네. 화가? 오. 화가? 야, 틀렸어. 한 번 더 기회 줄게. 어, 이거는 똑같아. 어. 야, 왜냐면 라클이가 지금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주는 거야. 설계! 설계? 이야, 다 틀렸어요. 다 틀렸어요. 자, 배그 스트리머입니다. 선생님 배그 하세요? 배그 하세요? 저 배그 선수. 그래? 네. 외모랑 다르죠?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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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은 여사님 배그를 가르쳐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거? 아, 나야야야야야. 엄마의 실력을 라클이가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했습니다. 과연 시작했습니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intage. 가 barriers. 자, 나 앞에 좀 봐요. 앞에 좀 하는 걸 그만 봐. 왜 이러지? 엇 esp. 가방에 없어. 제가 이제 갔다 와냐고요. 가방 굴어. heliiiiiiiiiii 아이를 plastic로 mate. 가방! 가방! 어머 가방 미쳤나봐! 우스워! 여기 가방만. 오 드디어 가방. 가방. 내가 여사님 캐릭터였으면 허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. 왜 이렇게 땅을 보고 걸어요? 여사님? 밤에 갈 때도.. 앞 좀 봐요. 앞. 아 이렇게 앞을 봐야 되는 거야? 구글 상자 좀 이제 버려요. 탭 누르봐요. 탭. 9개 먹어요. 다섯 개 버리세요. 아 싫어. 아니 이거 빵 아니에요.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. 그냥 다섯 개면 돼. 네 개. 오케이. 아까 나 이렇게 버리면 돼. 오빠 풍성자. 나 플레이스태 보니까. 거의 RPG하고. 그냥 이거는 뭐 FPS 게임 총 쏘는 것도 아니고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. 여기 경관이 안 좋아. 이 집. 한 집 다 여기. 저 집에 있는 게 안 괜찮아요. 여기 높은데. 아 경차 너무 안 좋은데. 저 창고로 갈까? 이 집에 있어야 돼. 이 집 안 좋아. 그리고 부동산 보러 다니는 거야 엄마? 응. 뭐야 이거 누구 왔는데? 이 새끼 처음 봐. 이 새끼 처음 봐. 이 새끼 처음 봐. 이제 다 엄마의 소득이. 어디든지 막 숨고 싶고. 숨고 싶어. 이제 밖에 안 봐요 이제. 아 이제 안 봐요? 파츠는 뭐 그냥 뭐 완벽하네. 1등 파츠 1등 파츠. 저기서 여기로 잡혔어. 오 더 잡혔어. 맵에다가 핑 찍었잖아요. 저기로 잡히라고 핑 찍으면 저기로 잡혀. 아 이거 주문이야 이거? 주문이야 이거? 네 주문이야. 끌어오는 거? 응 주문. 저기서 여기로 잡혀. 왔어 왔어 왔어. 왔어 왔어 왔어.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어디 있는 거야? 피테이스. 왜 너 당사해? 갑자기 왜 안 사는거야? 그렇긴 한데 tore besides 그냥. 완전 강아지. platgressive tangent descriви 크레이빙 육지 막 이쁘게 해봐. 바로 라던 아냐은 bar 정 dona이요 아직 무치utet vu 드디어 형아! 멋있어! 자, 평가를 한 번 해주세요.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해야 할지. 와,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저희 집에 여성님 협소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? 단타로는 안 돼.